자 대사교과 전서 2장 12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일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가 많이 안 가졌는데 오늘부터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흘 만에 주신 거니까 2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이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냥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돼서 Born Again 되면 Born Again 된 순간부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킹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라의 삶의 통치 방식대로 살아야 되고 그대로 살 때 그 나라에 대한 모든 게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다운로드 되고 또 날마다 그분의 형상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는 영광을 대면하고 살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의 눈을 가리고 바이트맨을 가리고 지나가시는 뒷모습만 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다 벗은 얼굴로 보라고 얘기하잖아 지금 고린도 3장에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게 된다 이런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안에 어떻게 누리고 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대화를 나누고 성경을 통해서 한번 정립해 보려고 그래. 첫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창조했고 우리는 이분과 어떤 식으로 마음을 주고받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동의하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남에게 줄 줄 아는데 받을 줄 모른다. 주는 건 좀 쉬운데 받는 건 어렵다. 이런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봐요. 주는 건 속 편하게 줄 수 있었는데 받는 건 조금 비정상이죠. 그럼 이걸 좀 확대해서 생각해 봐요. 좀 생각해 넓게. 하나님한테 우리가 사랑한다고 마음을 막 들여. 드릴 때 사실 뭘 기대해? 받을 걸 기대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약속했고 준 약속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데 받는 법을 몰라.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하는데 받는 법을 몰라. 예를 들어서 한국처럼 택배를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서 택배가 온다 그러면 그런데 택배가 오는 걸 어떻게 받아서 내가 박스를 뜯고 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아무리 배달이 와도 여러분이 그걸 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조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분의 방법을 조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찾았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란 단어는 앞에 올라가 쭉 보면 25절부터 봐봐. 25절부터. 앞에 올라가 쭉 봐봐. 25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뤄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요새 팬데믹이라고 그러고 코로나 바리스템에 여러 가지 의식주에 먹고 사는 것까지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뭐라 그래?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걸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를 더 중히 여겨야 되는가가 이제 여러분 삶의 관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법칙들을 잘 봐봐. 킹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뜻.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냐? 나는 이슈가 먼저 여러분에게 대도된다는 거야.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것보다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는 게 더 중요한 것이고 무엇을 입는 것보다 여러분 몸이 건강에 더 중요한 거야. 아무리 멋진 구찐이 그런 패션을 입는다에다가 몸이 약해서 병이 들었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가 질서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세운 오더에 여러분도 맞춰야 된다는 거야. 조금 이해하시겠어요? 좀 더 더 들어가 봐요.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천부, 하나님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가 들의 짐승과 새와 모든 걸 기르신데 식물까지도 이분이 다 관리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데 그런데 이슈는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을 그것들을 다스리라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존재가 그것들보다 더 나은가 아니면 더 못한가 어떻게 생각해?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가끔 여러분 넋두리 할 때가 있어. 나무나 이런 걸 보고 야 너는 나보다 팔자가 좋다 뭐 해가면서 그런 말을 해본 적 있어요?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괜히 개를 보고 개 팔자란 말도 나오지? 이렇게? 들어누어 편히 지내는 거 보고 네가 나보다 낫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지각성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이 우선순위가 안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조금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해하면 손 들어요. 내가 여러분 보이스를 다 닫아놨기 때문에 여러분의 반응을 볼 수가 없어서 이해가 되면 손을 들고 질문이 있으면 뭐 엄지척을 하든지 조금 사인을 달리게 해서 그 다음 더 읽어봐.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잔 하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짜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한다. 그러니까 뭐를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도 이분이 만드셨고 이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네. 이 그림이 이해하시겠어? 그렇다고 여러분이 지금 일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야.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뭘 하려고 몸부림치거나 그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킹덤의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의 의 그의 뜻 The Righteous 그분의 방법이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분의 방법 그분의 방법을 배웠을 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로 고달파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을 뺏기거나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편해? 굉장히 편한 거잖아. 슈퍼네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되는 것인데 자, 또 가봐도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럼 이제 뭐가 문제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뭐를 어떻게 주고자 하는 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지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분이 이렇게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준비했는데 준비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가에 대한 받는 법을 모르는 거야 오케이? 택배도 처음 받는 사람은 아마 당황할지도 몰라 문 와서 벨 누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한 번 받아보면 그 다음 또 쉬워지잖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방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떠한 구조로 믿는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며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려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세우신 법칙 통치 방식을 배우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통치 방식 또 가봐 더 가봐요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냥 뭐 밖에만 나가고 여러분이 세상에 월드뷰 그러면 요새 바다 뭘 먹고 살고 어떻게 하고 살고 뭐 하고 난리 치잖아 이게 지금 먹고 마시고 살고 그게 대부분이야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문제가 항상 비하인드는 먹고 마시고 살고의 머니나 이런 거에 관심이지 그게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대 그럼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걸 원치 않는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면 손 들으려고 했잖아 자 그럼 또 한 번 가봐 그 이유는 왜 이렇게 하지 말라겠냐면 그 이유는 자 32절 봐봐 이방인터에 너희 이유는 뭐냐면 영어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for 그 이유는 우리말 성경에는 그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영어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for 그 이유는 너희 천부께서 너희 heavenly father가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you need all this thing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할 줄을 이미 알고 있대 다 알고 있는데 달라달라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애가 아침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가 거기서 요리를 하고 있어 건방 줄 거야 근데 앉아가지고 보채면서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야 약간 짜증이 날 수 있지 빨리 줘가 아니라 왜 이렇게 요리가 오래 걸리지 아 나를 위해서 생각을 바꿔야 돼 나를 위해서 더 맛있게 더 영양가 있게 뭔가 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걸린다 생각하면 기다리는 시간도 흐뭇하고 그 조리하는 장면을 바라보는 그 엄마도 참 멋있어 보이고 고맙고 은혜스러울 거야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자 믿음이 적은 이러한 생각과 이런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가 나의 필요한 걸 다 안다는 믿음이 없으면 나는 계속 얘기할 거라는 거지 뭐에 대해서만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만 이방인들이 하는 거니까 너는 내 자식이니까 너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만 계속 구할 거라는 거지 이거 좀 이해하시겠어 이 그림 눈이 좀 떠져 그렇다고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냐 하나님이 더 잘한다는 거야 더 잘하는데 그렇게 구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여러분이 받아쓰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아닌 His righteousness 그분의 의의 길 The way of righteousness 그분의 방식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고 아버지가 다 알아서 입히시고 아버지가 다 알아서 공급하시고 아버지가 다 은혜로 그냥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는 방법을 배워서 이분하고 코드가 맞아떨어지면 그냥 된다는 거지 그게 33절이지 33절에 또 뭐라고 됐어 But 이방인들은 그렇게 구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First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공급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릴리스 하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런 걸 여러분이 Trust 믿어야 되는 거야 하지 마라 하는 걸 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잘 봐봐요 여기서 잠깐 딴 데로 가볼게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은 살았어 맞죠? 그래서 영이 살아서 고린전서 6장에 가보면 여러분의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됐어 그래서 영은 성령을 통해서 대화가 돼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의 혼이 100% 생각이 바뀐 거 아니야 혼이 반기를 들어 혼이 반기를 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운 방식을 배워야 돼 이게 킹덤 프린시플이야 자 여기 잠깐 손 놔두고 로마서로 와봐 로마서 오늘 아침 묵상한 대로 로마서 8장 8장 8절부터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말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속에서 세상적인 사고 방식으로 하나님께 어프로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본어게인 됐으니까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이건 믿으시지 오케이? 자 이건 믿어요 옳지 자 그러면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영은 뭐로 인하여? 을을 인하여 자 because of righteousness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을 써서 하나님의 공급하는 방법을 배워서 여러분에게 혼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righteous 그분의 뜻 그분의 방법을 배우게 되면 다시 돌아가봐요 다시 돌아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 여러분 앞에 나왔던 모든 의식주의 문제 환경의 문제 공급의 문제 여러분의 육신과 재정과 영의 문제 모든 것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보너스로 더해준다 그러면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방식에 점점 익숙해지고 어떻게 쉽게 이 모든 것을 내 삶 안에 공급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배우게 되는데 잘 봐요 영은 동의해서 하나님의 영이 주는 것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혼이 영의 레벨까지 차원이 되질 않아 업그레이드 요새 스마트폰 좋은 거 나오지 그 다음에 노트북 이런 거 컴퓨터 좋은 거 나오지 좋은 게 나와야만 새로 깔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 하드웨어가 옛날 구식 모델인 것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어줘도 돌아가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과 재물과 이런 걸 구한다면 소프트웨어가 안 돌아가 왜? 킹덤의 프린시플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 어떻게? 리뉴얼 마인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모세가 신해산에 올라가기 전하고 올라갔다 온 후하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이면 절대적이었고 무서웠고 그분이 가난 데 안 가면 내가 뱀이 될지 개가 될지 몰랐기 때문에 나이하고 상관없이 올라가야 됐어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모든 선함과 진리가 충만하셔서 구하는 자에게 그냥 준다는 거야 언제까지? 천대까지 이거를 알고 나니깐 눈이 싹 바뀌었어 알고 나니깐 광채가 났어 속이 다 바뀌었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시켜놔야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 그 다음에 그게 어세스하는 His righteousness 의의 방법을 배우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의인이야? 동의해? 여러분의 노력으로 의의가 된 거야? 아니잖아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야 이거 그림을 잘 봐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고 뭐예요? 전부 그분의 은혜야 그분이 준비하셨고 그분이 그거의 대가 지불하셨고 그분이 그걸로 승리하셨어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 그래? 이걸 믿어라야 받아들여라 믿어라 그러면 내 영은 그분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았으니까 동의하겠지 그러면 혼도 혼도 이제는 여러분의 영으로 혼을 다스리고 혼의 생각들을 바꿔야 업그레이드가 일어나 리뉴얼 마인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기에는 뭐 재물도 있고 없는 게 없고 모든 게 다 풍성해 거기에는 제한이 없어요 시간도 제한이 없어요 거리도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있는 건 이 땅에서만 제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제한이 있지만 우리 보고는 어떤 식으로 살라고? 이 땅에 살지만 너에게는 뭐예요? 킹덤 라이처스니스 어떻게? 아 그분의 영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혼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하나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걸 통해서 그분의 새로운 패스웨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해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의 절대적인 동의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토를 달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여러분 케이스는 다르다고 하는 순간 히스 라이처스니스는 없어져 그분의 의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의야 내 의의가 돼 셀프 라이처스니스가 돼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로마서 로마서 10장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부터 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새벽 예배 누우고 저녁 예배 누우고 다 참석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다 해 열심히 있으나 효과가 없어 왜냐하면 지식을 쫓은 게 아니야 진리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한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theory 내가 만들어낸 생각 내가 만들어낸 어떤 이론 내가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받아들인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접근하기 때문에 나는 열심으로 섬겼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의의가 아닌 내 의의이기 때문에 제동이 걸려 아까 로마서 8장에 뭐예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율법의 요구도 할래야 할 수도 없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영이 말하는 소리를 여러분이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서렌다 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여러분을 컴빅 타고 건드러 갈 때 여러분이 그대로 레딧고 즉시 그대로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 눈이 떠져서 새로운 세계에 온다는 거예요 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일을 복종치 아니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얼마나 많은 열심을 냈어요 얼마나 많이 교회에 왔고 얼마나 많이 출석을 했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분 삶이 변했어요? 안 변했다면 여러분은 뭘 배우지 않았냐면 그분의 의 His righteousnessness 그분의 의의를 배운 게 아니라 나름대로 내가 정해놓은 내 법칙에 충실한 거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 여러분 안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돼서 우리에게 내려보내려고 하지만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 고린도 전서 생각을 조금 바꿔요 6장 고린도 전서 6장 찾았어요? 17절부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본어게인 됐으면 우리 영과 성령은 하나야 여기까지는 동의가 됐어 100% 오케이? 그런데 음행을 피하라 사람을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느니라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이 생각에 대해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의 것이야? 누구의 것이야? 그 다음 20절 갑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러면 잘 봐요 라이처스니스 그분의 뜻이란 얘기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내 인생이 누구 거야? 세상은 내 인생을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 내 방식대로 마이웨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다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할 때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렇죠? 신묘박총에 창제했고 다윗에게 알려준 것처럼 주님의 다윗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많게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럼 우리가 이 비밀을 예수를 통해서 라이처스니스 그분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에 인도한 방법대로 내가 내 것이 아니고 그분 거라는 오너쉽에 대한 철저한 생각이 바뀌어야 돼 자, 오너쉽이니까 이분이 말하는 게 절대적인 진리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럼 하지 말아야 돼 더 달지 말고 그런 거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뭘 구해야 돼? 그분의 방식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이분이 이것까지 같이 보너스로 다 주겠다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날마다 내 자신이 당신 거라는 고백이 선포되어질 때 그분이 여러분을 핸드링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이 가 성령님에게 내 모든 걸 당신이 장악하시고 주장하시고 나의 오너쉽으로 내가 모든 걸 허용할 거니 주님이 나를 만져서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일하시기 시작하지 이 그림 좀 이해하셔요 라이처스니스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1장 어떻게 갖다 쓰는가 라이처스니스 로마서 1장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1장 자 5절부터 볼까요 그로말미야마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서 순종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성도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영어 성경에 더 재밌는 게 주 예수의 것으로 부른받았다 You who are called to belong to Jesus Christ 예수 것에 내가 소속되었다 그분에게 위탁되었다 그분에게 드려졌다 그러면 내 주인은 누구야 예수네 내 오너는 누구야 예수네 아까 예수가 갑으로 샀다 그랬지 나를 갑으로 샀으니까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보내라 그랬지 여기는 몸이고 여기는 뭐예요 영이네 자 봐 혼이고 예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생각을 여러분의 혼이 동의를 해야 돼 믿음으로 동의하는 거야 그래야 세인트 성도라고 부름을 받아 성도란 단어 자체가 거룩함을 입은 자잖아 그랬을 때 이 사실을 믿음으로 출발할 때 Father가 연결되는 거야 Heavenly Father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다운로드 시킬 수 있는 기본 채널이 형성된 거야 자 봐요 소속되었다 비롱투 세러팟 이 자체가 홀리라 그랬지 주일날 내가 얘기했잖아요 홀리네스 거룩함이라는 자체가 오너십이 거룩함이야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게 거룩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분에게 속해졌다고 나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당신에게 속했다고 내 거를 전부 드리고 그분에게 위탁하는 게 거룩이야 자 위탁됐을 때 순종이 오지 위탁됐을 때 그분의 말을 내가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거잖아 그게 홀리가 되잖아 그게 바로 Righteousness가 되는 것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내 혼이 동의할 때 동의한다는 말 Surrender 순종하는 거지 순종할 때에 그분의 법칙 그분의 방식이 나한테 그냥 그대로 다운로드 되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네 그죠? 그분의 Righteousness가 점점점 넓어져 가야 되네 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네 자 그래서 시편 가봐요 시편 23편 시편 23편 다윗이 일찍부터 이거를 깨달아서 참 놀라운 것을 경험했다고 생각하는데 1점부터 읽어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므로다 자 이것도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고 나는 그분에게 속했다고 해야 부족함이 없어 왜? 셰퍼드는 모든 걸 가지고 있고 셰퍼드는 양이 뭐가 필요한지 아는 분이고 셰퍼드는 어느 때 뭘 먹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분이 셰퍼드야 우리는 모를 수 있어 내가 뭘 먹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를 수 있어 이분이 알기 때문에 그분대로 따라가면 부족한 게 없다는 거야 그 다음 가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뉘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갈등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원하는 삶은 이건데 그분이 나를 그쪽으로 안 데리고 자꾸 이쪽으로 데려가 여러분 마음이 어때? 저걸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마음 안에 여러분 안에 전쟁이 벌어지네 사실 잘 봐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의 싸움이 정리가 안 되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도 없고 히스 라이처스 웨이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을 수도 없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려고 계획했던 모든 준비된 것이 다운로드 될 수가 없어 동의하시겠어요? 따라서 봐 나는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분과 똑같이 창조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동의하시죠? 또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상상을 초월하는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왔다 세상에 어떤 교육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지식도 아니고 경제적인 뭣도 아니고 그런 것으로 이게 어세스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변하지 않는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고 내가 그대로 동의하고 레디코어 할 때 라이처스니스 그분의 의의가 내 안에서 개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다 자 한번 생각해 봐 아브라함은 75세에 모든 걸 버리고 떠났어 다 버리라고 했잖아 그리고 부모 친척을 떠나라고 했잖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잖아 그러면 다 버리고 누구에게 올인했어?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분에게 올인했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예요? 이거를 의로 여겼다 이거를 의로 여겼대 그러면 너와 나와의 관계가 내가 너한테 말한 거 네가 이해도 안 되는 얘기지만 불가능한 얘기고 힘든 얘기지만 내가 너한테 말할 때 네가 나를 인정하고 authority 권위를 인정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서 나를 원호하고 그대로 레디코어 해서 너를 받았는데 그게 장세기 12장인데 장세기 13장에 뭐라고 됐냐면 에브라함 비케인 리치 이렇게 해놨어 왜? 자기 걸 다 버리고 주님 말을 라이처스니스 꽂아놨더니 하나님 나라 킹덤의 모든 부를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다운로드 시켰어 그래서 부여해진 거야 그럼 한번 이 그림을 잘 봐봐 더 많이 그분에게 내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오너쉽에 대해서 더 철저히 서렌더하면 할수록 무슨 법칙이 동작해? 하나님이 약속한 킹덤과 라이처스니스 법칙이 동작하면서 and I added all this thing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나는 모를 수 있어 내가 뭐가 필요한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몸이 어디 이상 있는지 나도 모른다 쳐봐 근데 하나님은 이것까지 다 알고 있어 내 모든 피지컬도 알고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맞는 닥터까지 딱 어포인해서 만나게 하고 뭐 이런 것도 다 그분이 어레인지해서 다스리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순서를 바꾸잖아 자꾸 순서를 순서를 바꿔서 내가 생각하는 길을 먼저 하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그러니까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때문에 그분의 방식에 절대적으로 토를 달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얘기를 하면 동작하지 않는다 그냥 그대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에게 righteousness 평강의 길 의의 길이 열려서 그분의 breathing을 넘어온다 그 다음 더 가봐요 3절 드디어 다윗이 깨달은 건데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자 우리말 성경이 영혼인데 영어 성경에는 혼이야 혼 soul 여러분의 마음을 리스토어 다시 회복시켜서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뭐하기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 The way of righteousness 마음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이해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약에서 뭐야 renewal mind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라 여러분의 과거에 그걸 붙잡고 있지 마라 다 용서해라 하나님께 넘겨라 그러면 다 넘기면 돼 넘기고 용서하고 맡기고 하게 되면 그분이 바꿔가고 새롭게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라 우리는 이미 데미지를 입었어 여러분의 soul은 태어나면서부터 많이 데미지를 입었어요 상처도 있고 안 좋은 기억도 있고 잘못 선택한 결과에 대한 여러분의 맹세도 있고 여러 가지 걸로 망가진 거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왜?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한 것들을 이분은 정확하게 변하지도 바뀌지도 않고 기억하시고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패스웨이를 만들어준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서 여러분의 이런 복잡한 삶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니 살고 앞나라의 미래에 대한 문제니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 가봐요 뭐라고 했나? 이렇게 길을 만들어줘서 의의 길을 인도해 주니까 사절이 문제가 안 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안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뭐가 바뀌었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를 가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혼의 생각이 바뀌었어 전에는 전에는 의심할 수도 있어 목자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한 것 같은데 저쪽 양을 보니까 제가 먹는 게 더 훨씬 나은 것 같고 나는 별로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이 할 수 있어 비교할 수도 있고 그런데 더 심각한 상황에 와도 소울이 바뀌었기 때문에 라이처스니스 그분의 패스웨이가 내 안에 순종이라는 걸 통해서 통과되고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고백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혹시 또 실수한다 할지라도 이분은 나를 안 버리고 나를 다시 끌어안아서 그분과 나와의 의의 관계를 다시 유지시키는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실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져요 내가 혹시 잘못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분은 이거를 알아서 나를 끌어당겨서 다시 의의의 길로 하나님 은혜가 되게 임하는 길로 가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걸 경험시키시지 그다음 봐봐 뭐라고 했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게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왜 해피림은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걸 공급해 줄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나는 주님의 자녀임으로 자녀임으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 내가 생각을 두 가지 하나는 원수에게 시달렸을 텐데 지금은 원수에 대해서 아주 승리와 아주 놀라운 걸 대반전을 선포하는 거야 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테이킹한다 너는 감히 나의 근처에 올 수도 없다 그리고 먹을 거, 입을 걸 줘 근데 프로그램은 또 하나 있어 오늘 아침에 잠깐 얘기했지만 자, 먹으러 와서 누구를 바라보고 먹어야 되나? 진짜로? 원수가 어디까지 왔나 한 번씩 고개 안 돌아봐? 여러분이 이거를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싶은 거야 원수가 지금까지 괴롭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돕고서 방향을 바꿔놔서 그걸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양식으로 영의 것으로 무장시키고 죽는데 내 관심은 아직도 어디에 있어? 과거에 있어 과거에 한 번씩 쳐다본다고 어디까지 쫓아왔나 제가 점프하면 여기까지 오나 안 오나 그 말은 원수의 앞에서 나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을 내가 100% 올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관문을 테스트하는 것 같아 하나님께 올인하고 뭐 있든지 말든지 그분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에 땡큐하고 그분에게 이게 뭐에 대해 좋은 건지 어떤 것이 하는 것이 물어보고 더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다음 그림이 있는데 그다음 그림을 못 보면 원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다음 그림이 뭐예요? 주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우리만 성경 번역이 별로 안 좋아 발랐다 그랬는데 영어성계는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 부었다라고 돼 있어 그럼 봐봐 언제든지 라이처스 웨이로 가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기름 붐이 와 성령이 역사하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오고 기름 붐이 와 맞지? 근데 성령이 역사에서 성령의 역사를 끝까지 따라서 누굴 바라봐야 돼? 성령은 예수 그리스로 증거하니까 예수를 바라볼 때 나에게 준 말씀과 무기와 모든 게 나에게 영향가치가 있고 그리고 기름 붐이 릴리스가 되는데 많은 사람이 이 과정에서 놓친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기름 붐까지 와야 이제 오버컴하는 능력이 생기잖아 근데 그걸 놓쳐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그림 봐요 그 다음 기름 붐이 넘쳤는데 하나님이 쫀쫀하게 주는 게 아니라 항상 넘친다 그러면 잘 봐봐요 넘치는데 여러분의 잔이 여러분의 마이컵의 사이즈가 어디가 여러분의 마이컵의 사이즈일까? 넘쳐도 정종병으로 넘치는 것도 있고 옴박지 항아리도 넘치는 것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이즈는 어떤 게 여러분의 사이즈일까? 다시 돌아가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영혼을 회복할 때 자 회복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하트에 더 웨이 오브 라이체스니스가 얼마나 더 넓어지고 얼마나 더 디멘션하게 어떤 차원을 갖는 놀라운 캐파스티를 갖는가 안 갖는가의 차이라는 거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새겨질 때 하나님이 나를 만져가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가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굴릴 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그분만 쳐다봤을 때 나에게 공급하는 게 훨씬 많고 성경이 똑같잖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줄인 만큼 배부른 거지 덜 줄이면 하나 먹고 배부르다가 할 수 있어 줄인 만큼 배부른 거잖아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갈 때 그분의 성령에 내가 더 깊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 안에 His righteousnessness The way of His righteousness 그분의 패스웨이 길이 열리는 거야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야 그러면 더 많은 것이 다운로드 되고 더 많은 기름붐이 나에게 부어지고 주일날 얘기했잖아 은밀한 곳에 가면 기름붐을 All may drink anointing abundance of his house 하나님의 집에 풍성한 기름붐을 넘치도록 마시고 만족할 때까지 마실 수 있다고 돼 있어 그게 하나님 우리를 제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자 봐요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림 받을 때 성령이 항상 뭐라 했어요 인도한다고 돼 있지 Read by Read by 또는 guided by 인도하고 지도하고 가르친다고 돼 있지 나를 강제로 밀어놓고 너 이거 해야 된다고 말하거나 집어 누르거나 그런 적이 없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여러분이 머리 써서 어떻게 돈을 더 벌어볼까 투잡을 띌까 뭐 할까 머리 짜내고 염려 걱정하고 그렇게 살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나는 당신에게 완전히 소속됐고 당신 밖에는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고백이 나올 때 그분의 도움이 온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랬을 때 broken heart가 되면서 his righteousness가 싹 열리고 모든 방해물이 다 터져나가고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 아하 염려하지 말라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랬구나 다 아는 분이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는 분은 우리 문 앞까지 다 와 있어 근데 우리가 그걸 받을 줄을 몰라 받아서 누릴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꼭 열심히 기도해놓고 어떻게 내 머리를 쓰거나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에 노 땡큐를 하거나 마르다 기억해 돌 옮겨 놔라 그러니까 노 땡큐 다 그러잖아요 그 전에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겠다라고도 얘기하고 부활이 어쩌고 다 좋게 얘기했는데 막상 딱 하려고 그러니까 노 땡큐 왜? 뭐가 막았어? 휴먼 싱킹 사람의 생각 생각을 제한해버렸잖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제한해버렸잖아 그럼 하나님을 왜 불렀어? 하나님을 왜 불렀냐고 조금 전에 자기가 고백한 말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어게인스트 하잖아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그분이 안 준 게 아니라 받아서 누릴 줄을 몰랐기 때문에 마음으로 여러분이 어게인스트 했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분명히 나는 누구 소속이다? 아 당신의 소속이고 난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당신의 인도가 아니면 내가 먼저 가서 떠들거나 말하거나 뭐 내가 아는 지식으로 어떻게 하거나 안 할 것이고 동의하셔요? 당신이 하라고 하면 내가 소속이 아무리 억울하고 멋지고 해도 그냥 할 거고 왜 나만 하라고 그냥 나만 하라고 한다 해도 상관없고 이것이 나에게 살 길이기 때문에 뭐 딴 사람 보고 안 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난 상관없어 당신이 나보고 하라고 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거고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누구만 바라보는 거야? 예수만 킹덤 그래서 그분이 하라고 그러면 다 준 거 오케이 다 주는 거야 왜? 그분이 하라고 했을 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이게 필요한 거 내가 안다 그랬으니까 가져가라 그러면 다 드리면 더 줄 거 아니야 내 몸을 주의하면 그분이 더 건강하게 만들어 고쳐줄 거 아니야 히스 킹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를 찾으면 이분은 반드시 이분은 반드시 이렇게 할 뿐이라고 여러분이 믿고 찾고 동의하고 선언하고 그대로 행동을 옮기면 여러분 4일 만에 여러분이 노력해서 뭘 할 일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돕는 사람들이 생겨 하나님이 보내 천사들을 보내 도와주는 사람들 길을 열어준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리드 바이 그러니까 그분이 인도한 대로 따라만 가면 따라가면서 주워 담기만 하면 돼 동의하셔요? 오래전에 터키 성교 갈 때 목사님들 그룹인데 언어목사님은 나가서 카워시라도 해야 돈이 생겨서 가겠다라고 말한 분이 있고 또 그러고 말하면서 또 말하겠냐면 그래봐야 우리 부부 절반밖에 안 될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이게 그분 말 한 대로 됐어 그분은 그 믿음으로 가서 카워시 했고 말 한 대로 절반밖에 안 채워줬어 나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했어 이게 분명히 킹덤 비즈니스지 아버지가 하라고 한 거잖아 킹덤이잖아 그럼 아버지가 하라고 한 거를 아버지의 방법대로 하면 다 채워줄 거 믿었어 근데 아버지 방법이 기가 막혔어 처음에 그분이 나를 좀 도와줬거든 10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도와줬어 도와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방법이 이거야 다섯 배로 갚아라 돈이 없잖아 돈이 없는데 하나님을 다섯 배로 갚아라 하나님이 다섯 배로 갚아라 할 때는 갚을 뭐가 있는 거야 이해하셔요? 하나님이 하라 할 때는 뭐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베드로가 성전세 내라고 할 때 돈이 없잖아 근데 예수님이 갚아라 그러잖아 그럼 어디 가서 갚아라 갈릴리 가서 낚시에서 처음 올라온 물고기 열면 나온다 야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갚았어 다섯 포 그다음부터 내가 여러분에게 간증했듯이 이사야 45장 흑암의 보아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주소 담았어 주소 담았어 상상을 추월해 그래서 그분에게 그분이 얘기했잖아 절반밖에 못 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분의 절반을 채워줬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쉽고 평안하고 평강의 길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의 길은 여러분의 머리로 계산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가 킹덤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돼 있는가 이분이 하라는 방식대로 여러분이 해서 여러분의 계산은 손해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그런 게 없어 하나님은 반드시 리워드 하시는 분이다 동의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를 찾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 상이라는 것은 기본 플러스 알파야 보너스야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동의하세요? 그때 내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여기는 우리 가족하고 한번 또 와야겠다고 생각이 나서 여러분을 데리고 터킹을 간 거야 얼마나 은혜가 더 좋아 멀티프라이드 했잖아 성경을 더 이해하게 됐잖아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킹덤 하나님 나라는 멀티프라이드 배가 된다 한 번 순종함으로 온 가족이 구워놓고 한 사람이 서렌담으로 온 가족이 풍성해지고 그의 나라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다시 10번 끝에 가봐요 더 큰 약속이 그 다음에 있어요 6절 우리말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영어성경에는 only only the only 글어놨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나를 따르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아리로다 아멘 잘 봐 앞으로 내가 사는 삶 안에는 뭐 흑암에 처하거나 뭐 그늘에 거하거나 골짜기를 가거나 이런 건 없어 왜? 이 과정을 통과해서 여러분의 삶의 킹덤의 레벨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야 Say Hallelujah 자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런 삶이 다시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야 그분의 선하심 goodness 머시 자비 능력 권세 모든 게 함께 나에게 올 뿐만 아니라 그게 항상 나에게 준비되고 제공되는 그분의 집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 Say Hallelujah 할렐루야 할렐루야 동의하셔요? 그러면 다 하나님 나라에 올인을 할 것이에요? 그분의 뜻에 조율할 거예요? 그러기에서는 요걸 버려라 여러분 안에서도 갈등하는 요거 하나님이 여러분 걸 뺏어가려고 가져오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풍성하고 천국은 뭐 모자란 게 아무것도 없고 다 있고 근데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재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의 사는 평생에 재물과 필요한 모든 것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영원히 넘치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야 동의하시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자원에서 하시겠어요? 옛날에는 억지로 애쓸 수 있어요 옛날에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직분도 있는데 안 하면 또 안 가고 자 그런 거는 항상 틈만 나면 하기 싫어 왜? 마음이 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케이?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된 나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레디컬하게 올인하고 마음을 다 드렸을 때 그분도 그분의 올인하고 우리의 모든 걸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세요? 다 손 들어봐 믿으면 할렐루야 오케이 자 이럴 의사가 있으면 자 첫째 따라서 해봐요 주예수님 내 마음에 많은 갈등되는 요인들을 이제는 내려놓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원수의 복전에 상배 뻗을 때 방심해서 원수에게 초점 맞추지도 않겠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특히 원수에게 상배 뻗었을 때 우쭐대고 교만해서 예수를 놓치는 그 실수도 범하지 않게 주의 성령이 나를 늘 감싸고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righteousness 그분의 의의 방법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나도 누리고 내 가족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흘러 넘칠 수 있게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역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져가고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자유롭게 되고 어떻게 치유가 되고 어떻게 모든 게 회복되는 것을 내눈러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즐거워하며 이 남은 세상을 누리다 가게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실수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무지했던 거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적당히 했던 거 다 회개하고 오늘부터는 주님이 나의 소유주이고 내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질 자고 나를 선함으로 풍성함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온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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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 오케이 갓 플레스 유 갓 플레스 유 투 여러분은 서로 끼리끼리 인사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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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